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수관입니다. 오늘 2024년,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통합과학 직전이다. 직전 대비 강좌를 개강을 할 거고요. 그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그렇지만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개념과 문제풀이를 끝내셨죠? 끝내야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대신 개념과 문제풀이를 얼추 끝내시고 이제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시험 관련 실전모의고사죠. 그래서 제가 20문항씩 총 이번에는 5회 시험지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전모의고사를 시간도 좀 재면서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강좌 특징은 실전모의고사와 해설지를 5회분을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받으셔서 그냥 빠르게 풀고 뭐 난이도가 좀 쉽다. 그럼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고난도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외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강의 오셔서 그 해당 문제들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강의는 늘 얘기하지만 문제풀이 강의는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걸 쳐다볼 필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1번 문제를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10번, 20번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문항 해설을 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이용하실 때는 당연히 해당 문항 그리고 궁금한 문항만 선별적으로 수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4월 20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이닥 강좌는 분기별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나왔다가 기말고사 볼 때 또 나오고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나오고 기말고사 때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오고 잊을만 하면 오고 이렇게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기본형 모의고사를 3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본 하나, 프로 하나 이렇게 제공을 했었고 작년에는 기본 2개, 프로 2개 이렇게 제공을 했었고 올해는 기본 3회, 프로 2회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 풀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실전모의고사 기본 편의 실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시길 바란다라는 거고요. 고난도, 프로 편이죠.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냥 해당 자료를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아세요. 그냥 대충 스캔만 해보더라도 난이도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원래 내신이란 게 그래 어려운 건 지엽적이거나 깊은 사고를 요구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엽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깊은 사고를 요구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막 학생들과 말장난이죠. 이런 거는 배제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이 수능형 방식을 웬만하면 차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서 아 내신 대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전에 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파이팅 합시다. 나도 하 however 저는 거sequently pega theo 잘 하 Fun 그 truth